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메가스터디 윤리 김종혁입니다. 라는 이 멘트로 여러분들을 만났던 잘생긴 개념이 벌써 작년 11월입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 드디어 파이널까지 왔어요. 저도 파이널 교재를 만들어내면서 생윤 몇 회? 예고해드렸죠. 10회 그리고 윤사 10회. 아마 정말 최고의 양질의 모의고사가 생윤, 윤사 저희 연구소에서 나갑니다. 그 파이널로 여러분 만나게 되었어요. 여기 지금 OT 가져왔는데 왜 얼굴 자르셨나요? 자학 개그? 그게 아니고 제 추억이 생각났어요. 초반에 여러분들 만났을 때 잘생긴 개념라고 했을 때 그게 잘 만든 웰메이드 사탐이라고 했는데 무수하게 여러분들이 나를 공격하시면서 뭐가 잘생겼냐 어디가 잘생겼냐 지금 외모로 마케팅하냐 노이즈 마케팅. 전혀 저의 의도와 상관없이 자본주의 사회는 노동자가 상품만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를 하나의 상품으로 간주한 메가스토드에서 저를 그렇게 포장했던 거죠. 아 웃고 있습니다. 그런 때가 엊그제 같았어요. 그래서 이제 오죽하면 제가 유튜브에 제 해명 영상까지 찍었더니 그게 조회수가 폭발해가지고 자 그때가 엊그제 같습니다. 그때 저희 편안하게 공부했죠. 개념 공부하면서 생윤 재미있는 이야기 윤사도 이왕이 어려운데 재미있는 이야기로 공부했는데 어느덧 잘 노는 기출을 지나서 잘 노는 기출은 핵심에서 기출 선지 뜯어들었잖아요. 포털사이트도 나오듯이 기출 선지 뜯어야 됩니다. 뜯어서 생윤과 윤사는 외우는 과목이 아니라 이해를 기반으로 어떤 선지가 어떻게 재활용될까가 정말 중요해요. 그 내용을 토대로 수특 분석하고 잘자잘에 이어서 파이널 오다 보니까 저도 이때 되면 항상 가슴이 뭉큰해집니다. 여러분 수험생분들을 10년 넘게 인강에서 만나오면서 이 시즌 내면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일까 그 마음과 더불어서 여러분들의 니즈를 충족시켜줄 문항들이 많이 없구나라는 거 고민하고 정말 1년 동안 열심히 연구해서 모의고사 만들었습니다. 생윤 10회 윤사 10회입니다. 매주 현장에서 2회분씩 진행되는 내용들이 여러분들 인터넷 강의로 현장에 생생한 반응을 반영해서 올라가게 될 거예요. 인강생 형강생 전혀 차별하지 않는다는 걸 명백히 보여드리면서 현강 내용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제공이 됩니다. 생윤 같은 경우 10회 모의고사 정말 평가한스럽게 여러분 세미파이널 아직 안 보신 분들은 세미파이널 3회 생윤 윤사 6평 때 9평 대비해서 저희가 제공해 드렸는데 그 내용 문제까지 풀어보시면 13회예요. 13회 아직 안 푸신 분들은 그 세미파이널 풀어보신 분들도 알겠지만 평가한스러운 방향으로 갑니다. 교육과정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리지만 2013년도 생윤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부터 생윤 인터넷 강의를 했고 그 다음에 생활과 윤리와 윤리와 사상이 국가에서 교과서를 가다가 이렇게 만드세요 라고 지침을 내리고 그 교과서를 검정한 유연이 접니다. 그러니까 교육과정 방향이 무엇인지를 저는 정확히 알고 있죠. 교육과정상의 위배되는 내용은 출제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떠한 사설 모의고사를 푸실 때 너무 지엽적이고 교육과정 이탈의 내용들을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교육과정상의 제시되는 그리고 교육과정상의 학습목표 여러분들요 평가한 문제는 항상 학습목표를 반영합니다. 이 단어에서는 이 학생이 공부할 내용의 학습목표가 이것을 이해한다. 그거 내용을 출제하는 거예요. 형벌을 토대로 공적정의가 실현될 수 있음을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공적정의 실현은 생윤에 있어서 모든 사상과 공통이다. 이런 것들을 교육과정에 위배되지 않게 출제가 되니까 그 지침에 걸맞는 문항들에게 제공이 될 겁니다. 생윤 이번에 9평 끝난 분들을 아시겠죠. 생윤 시험지는 분명히 암기하는 내용이 아니고 하나하나 선지를 뜯어봐야 되는데 이번에 9평 시험지에도 출제의 요소가 하나씩 또 들어있죠. 배불론 나왔는데 배불론 모든 계층에서 과식 소비가 가능하다. 그렇다면 모든 사회에서 두드러질까요? 롤스가 이야기했던 정의의 원칙이 펼쳐진 사회가 재산소유 민주주의인데 재산소유 민주주의는 각 시기의 마지막 순간을 재조정할까요? 아니면 출발선을 조정할까요? 노직의 분배관은 정형적일까요? 비정형적일까요? 역사적 분배관을 제시했을까요? 롤스의 시민불복종에 따르면 롤스의 시민불복종이 되는 이유가 일부 법이 일부 법 법을 만들 때 법을 만드는 공정한 완전한 절차가 존재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이런 내용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칸트가 이야기하는 정의가 선험적으로 정출된 법칙들에 따라 의혹하는 바가 사용제도다 라는 문장들이 분명히 다 지금까지 평가한 제시군에 숨어 들어와 있었는데 이 내용들이 어떤 걸 의미하는지를 파이널 때 10회 모의고사 풀면서 그냥 단순히 모의고사 푸는 게 아니라 이러이러한 내용들이 연계자 교재 자료에 있고 그 내용들이 이렇게 출제가 될 겁니다. 라는 걸 분석해 드릴 겁니다. 윤사도 마찬가지요. 이왕이 리의 본체는 무의하다. 누굴까요? 마음은 성과 다르면 성리학일까? 양명학일까? 무위라는 단어는 진울이 쓸 수 있을까? 없을까? 성기호라고 얘기할 때 기호라는 단어는 정력용만 쓰는 것인가? 맹자는 기호라는 단어를 쓸 수 없는가? 라는 이러한 숨어있는 코드들. 수능에 있어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철학적 지혜와 실천적 지혜 중에 어느 것을 우위에 두었는가? 이런 것들을 세세하게 마지막 정리해 드릴 겁니다. 사탐은 정리입니다. 마지막 여러분들의 구경수 공부하는 가운데 정리할 시간이 없을 때 단순히 문제만 푸는 게 아니라 왜 10년 넘게 제가 인강 찍고 있을 때 김종인 선생님의 문제풀이 다르다라고 하는 이유는 여러분의 머릿속을 앞과 뒤를 다 긁어드릴 거예요. 단순히 1강에서 아니면 1번 문제에서 윤리학의 분류 풀면서 윤리학의 분류만 푸는 게 아니라 윤리학의 분류에서 의무론 등장하면 의무론과 관련된 칸트의 모든 개념을 다시 총정리하면서 머릿속을 시원하게 해드릴 거예요. 그런 강의로 나갈 거니까 모의고사 10회 먼저 풀어보시고 하나하나 문항으로 들어와서 함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쓰러지고자 힘들고자 하는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을 위해 열심히 만들었던 시험지 모의고사 여러분과 함께할 테니까 OT 끝나시면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쌍윤너들 사랑합니다. 물론 쌍윤너 아니신 분들도 사랑하는데 생윤윤사 각각 여러분들 강의로 함께하시면서 수능의 그날 함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까지 꼭 함께하는 여러분을 위한 최고의 윤리강사 김중익으로 올해도 마무리 지켜드리겠습니다. 여러분 1강에서 만나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